뭔가 사방이 갇혀있어. 그냥 까네. 검고. 근데 사람 얼굴 표정은 또 그게 아닐세. 올해 엄마는 죽구로 들어가는 수야. 아무것도 하지 말래. 단, 엄마 왜 소복은 입고 있어? 4월 달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거든요.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나 돼서 사고로 가셨는데? 한 4개월? 이런 경험이 가정이 깨지는 게 처음이에요? 한 2, 3년 전에도 결혼은 했는데. 근데 그때도 신랑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거든요. 그 관제라는 게 돈은 언제 나오냐 이거야? 보험금 언제 나오냐 이거야? 근데 엄마 남자 또 있어? 서방 잡아먹는 년이라는 말을 하시거든? 그게 당신이야.